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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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 식탁 작성! 아이고 야... 그래... 식사하세요! 너무 맛있어... 너무 맛있어... 이거 밥 먹는데 봉지야? 봉지가 밥 먹는 중... 봉지야... 우리 봉지 상추 먹을까? 먹어... 안 먹어? 괴롭히지 마라... 어머! 자... 그래... 먹어봐라... 오! 대박... 미치겠다... 상추 먹을 거야? 안 먹었어... 뱉었어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... 푸짐해... 무릎이 따뜻하구나... 아... 안 먹을 거야? 아... 감자 먹을 거야 우리 봉지? 멈추는데 왜 그러는데... 아... 나 못 먹을 거야... 어디 가십니까? 식사 다 하셨어요? 응? 온지... 눈 떴어, 원지 봉지가 완전 똑같아 너무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 봉지가 배가 더 쫓아서 완전 그렇고 둘이 귀엽게 앉아있어 뭐해? 봉지 쪽으로 붙여봐 왜 싫어해 둘이 어색해?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보이지 않네, 오골이 까매서 봉지 쪽으로 붙여봐 나의 눈을 감았다 눈은 감아 눈이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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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